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사냥개들에서 김건우 역을 맡은 우도환이라고 합니다 홍우진 역의 이상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넷돈내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너 진짜 뭐 알고 뽑은 거야? 좋아요 형이 뭘 했을지 너무 궁금해 난 정말 너무 필요했던 거야 너 뭐 했어? 아니야 얘기하지 말자 그냥 보자 테이블 아니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? 저는 서큘레이터가 너무 필요했어 서큘레이터 이게 다른 점이 뭔지 알아? 선풍기가 보통 회전시키면 얘 360도야 나 알 것 같아 신발이네 어? 마이킹? 와우 네 저는 이건데요 냄새 잘 맡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품을 위한 신발과 서큘레이터를 위한 넷돈내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답변을 대는 거예요? 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답변을 대는 거예요? 이게 뭐죠? 그러면 내 마음과 다른 의견이더라도 아 알게 됐어 뭔지 알지 어 해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자 무조건이지 아니 형 선물을 위해서 하자 어 중립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잠깐만 얘기를 좀 해볼게 자 너 짜장 좋아해? 아니 그럼 왜 내가 싫어하는 거래야 형이 할 것 같았어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았어 그래 짬뽕은 사실 내가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안해 보통 중국집 뭐 먹으러 가? 짜장면이지 난 탕수육 먹으러 가는데 이게 씨가 없어서 문제였던 거야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자 가자 그러니까 검은 돈 응 나쁜 돈이래잖아 아니 알지 캠피언 돼도 몇백옷 벌 수 있어 왜 갑자기 또 그렇게 가는데 잘못했네 형은 짜장면을 줘 짬뽕을 줬는데 짜장면을 먹겠다며 미안해 중립으로 가 그렇죠 육파이터는 빌략한 육파이터를 주니고 있는 김거론 선수고요 네 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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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, 삼겹살, 제육볶음, 어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라면 끓이면서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우리가 6월 9일이 오픈하니까 3번 해야지 3번? 369? 아니지, 9에서 6을 뺀 거지 9에서 6, 알았어요 3번 1번 가보자 1번 가보자 1번 봐봐 봐봐 반려돌 이게 뭐야? 요즘 유행하는 반려 아, 반려돌이 나오다니 반려돌도 있구나, 진짜 그럼 이거 키운 반려의자야? 다른 걸 뽑았어야 되나? 아쉽다 선풍기가 몇 번에 있을 것 같아? 서큘레이터가 배가 없으면 끝이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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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뭐 알고 뽑은 거야? 에이, 사람 심리 다 똑같이 뭐 우와 그럼 저희 대타는 거 얻은 거예요? 자, 동영수 몸으로 말해요 대학교 MT 에서 많이 했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멋있어 영수 복싱 정답 정답 안개 휴대전 패스하지 마 풍력 뭐야 그게 아니 이게 패스 패스 패스? 아니야 아니야 수영 개운하다 맑은 하늘 추워 휴양지? 휴양지? 패스 패스 일단 빨리 가자 모르는 거 이제 넘기자 시간 얼마 없어 아 음식, 운동, 헬스, 단백질, 근육 근육, 펌핑 보디빌더? 보디빌더 자세 등근육 자 어 아 성장 성장 소심하게 밥 먹다가 운동을 엄청 했어 변화 지인들 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패스 패스 다 썼어 다 마셔야 돼 어 어 감동 박수 연극 한우 네 글자 사냥개네 넷플릭스 로 다르게 해 빨리 코 olly 또 않혜 다른 표현을 해 봐 아아! 아아아아! 되게 아파. 아! 아! 복수할 거야. 오 오! 복수. 한양캐들? 아니잖아, 아니잖아. 아, 시간이 놀랬어요. 시간을 돌려서 복수를 한다고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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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걸 몰라? 더글 놀이, 더글 놀이, 더글 놀이! 연진아! 너 덕을놀이 안 봤어? 아니 잠깐만! 알지! 이거 예고 표현에서 나오잖아! 덕을놀이! 아 그래서 무릎 꿇고 그런 거야? 다 폭행 당했어 시간이 지났어 나타났어 복수했어 축하한다! 저희 지금 근데 몇 문제 맞혔어요? 반려동 아 좀 더 해보고 싶어 어차피 엄청 많이 할 것 같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자 가보시죠 오케이 형 표현법을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 나도 알았어 패스할 때 꼭 상의하고 패스하자 멋지다 형진아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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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고 아 좋다 자! 안경 수줍은? 바보? 최사장님? 최사장님? 최사장님은 바보가 아니야 이것도 패스하자 패스 다리 허벅지 청바지 스키니즌 몇 글자야? 세 글자? 스키니 진짜 넘겨야 돼 빨리 넘겨야 돼 빨리 넘겨야 돼 시간 얼마 없어 어 네 그렇죠 어 어 친구 가족 애인? 애인? 형이랑 와 어 이런 걸 얘기해도 돼? 아 와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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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패스 이제 패스 못한다? 어 어 상자 넷플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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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남았다 저거 귀걸이? 뮤지컬 배우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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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컬 배우? 와 아니 할 수 있어 달리기 조깅 누가 쫓아가 추격전 오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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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어 왜 밟다 싱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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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티비 티비 세 글자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? 핸드폰 화면을 보는데 아 와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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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나 맞췄어 나 맞췄어 나 맞췄어 와 아 더워 오 심장이 뛴다 좀 보여주실래요? 뭐였는지? 샤이니 샤이니? 너무 오래 말을 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춤을 췄어야지 오케이 하나 맞았어 아 힘들어 몇 번? 그거 그거 복싱 세트? 아 나는 반려돌이 더 낫을 것 같아 나도 나는 진짜로 시작 삼겹살 활어회 활어회 스시 횟감 횟감 자연살 장어 회 생각하라 좀만 돌아가라 어 활어회 활어 해 어 된거잖아 활어 활어 어 좀 햄? 어 비 비 비 레인 레인 어 어 어 레인이즘? 레인이즘 운전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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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운전병이었어요 하 하 하 으악 어 어휴 어휴 아 아 어 어 어 어 됐어 됐어 아 하 하 하하 고요 침묵 침묵 아 이건 안 돼 안 돼? 안 돼? 알았어 회로가 안 돼 어 어 이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하 하 하 아 환기 환기 어 나 어 마지막 끝지 어 하나만 더 맞춰야 돼 빨리 맞춰볼게 어 썰매 스키 봅슬레이 으악 우와 휠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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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지 어 어 어 카페 카페 이거 마시기 에스프레스 아 아 그래요? 아 다행이다 아 더 어 너 다섯 글자 이거 진짜 못 맞추겠어? 내꺼? 어 공기청정기를 그거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아 방금 너 다이슨 거 같았어 수리나 수리나 고쳤잖아 와 진짜 안 봤지? 고쳤잖아 아니야 봤어 안 봤대요 나 수리나 봤어 수리나 봤는데 휠체어 에이맨 어? 이거 뭐냐? 아 캐주얼 토트백 형 좋아하잖아 이런 거 좋다 좋다 형 좋아하잖아 좋다 좋다 산책 나갈 때 또 와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려요 와 와 멋지다 연진아 멋지다 연진아 멋있다 연진아 봐봐 이거 나오잖아 와 씨 너 너 너 4탄 들렸어 4탄 들렸어 4탄 들렸어 4탄 들렸어 너 4탄 들렸어 맞았어 수리나 수리나 필승 1216기입니다 픽션 필승 1200 1216기 18 19기 6기입니다 1219기입니다 1216 16 16 16 16 16 16 16 16 16기입니다 흑 흑 1216기입니다 머리가 길어 머리가 길어 복징해 조 소가 조직 조직 패스 너 방금 죽었어 너 말고 죽었어 너 방금 너 방 망 금 죽었어 너 방금 죽었어 너 방금 죽었어 너 방금 죽었어 너 방금 죽었어 아저씨 아저씨 무시하지마 아저씨 무시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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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하지마 무시하지마 아저씨 아저씨 무리하지마 무시하지마 어 하지마 아저씨 무시하지마 이병 안준호 이병 안준호 이병 안준호 이병 안준호 이병 안준호 준호 이명 안준호 DP다. DP 저 재밌게 봤어요. 생존자들에게 알림 어렵다. 패스 아... 복징 세트 당연하지 시작 달걀 달걀 달걀을 후라이팬에 해 먹는 거 뭐라 그래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너 나온 대학교 당국대학교 고 세상이 가르다들아 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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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선수 추노 배우 추노 배우 중국 배우 추노 배우 중동 배우 중동 배우 어 누구야? 중동 배우가 누구야? 너무 많지 추노 유도? 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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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 연기를 잘하면 주는 상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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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상을 줘 어 백상 아니 아니 청룡 아이 상 상 무슨 상 주? 연기대상 그렇지 너 술을 마셔 나 술 마시냐고? 술을 마셔 너가 술 술 술 침 뱉지 말고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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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맥주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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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내 동기야 고킹군 그렇지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데 아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돌아가셨어? 어 치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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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장 스키장 너 이빨 닦을 때 뭘로 닦아? 칫솔 아이스크림 치약 아이스크림 민트! 그렇지 민트 뭐야 민트 뭐 민트 초코 그렇지 어 어 어 어 어 LA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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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국 미국 미국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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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엘 엘사 엘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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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랜드 나빠 나빠 아프지 말고 나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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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성웅 박성웅 무슨 역이야 악역 그렇지 집 집 집 집 집을 꾸며 인테리어 그렇지 너 내가 선물해준 식물 이름 자 너가 좋아하는 거야 마너 마너책 그렇지 단백질 꽃기요 꽃기요 가슴살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 도와나 뭐 할까 그래 2번 가자 하나 둘 셋 뭐야 어 뭐야 이게 아까 형권인가 봐 이게 아까 형권인가 봐 아 이건 그럼 뭐예요? 그냥 무산 선풍기인가 봐 와 이건 저한테 지금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아 사냥개들 솔직히 좀 쉬울 것 같은데 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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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글자인데 어 우리 연습 경기를 뭐라 그러지 어 연습 경기 너네 집 우리 집 너 나랑 뜰래? 너 나랑 이거 뜰래? 너 나랑 뜰래? 너 나랑 뜰래? 너 나랑 복싱전 아 아 사우나 말고 사우나 말고 사우나 말고 목욕탕 사우나 말고 목욕탕 말고 영어로 뭐라 그래 영어로 영어로? 영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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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? 아니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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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을 계속 가 먹을 수 있어 형 천천히 말해 천천히 자 삼겹살을 삼겹살집 계속 먹을 수 있어 무한리필 그렇지 삼겹살이 삼겹살이 얇아 얇아 대패삼겹살 그렇지 돈 빌려줘 돈을 빌려줘 어디서 빌려줘 은행 사채업자 사냥개들 안 했어 사냥개들에서 스마일 캐피탈 그렇지 자 너가 내가 이겼어 너가 무슨 왕이야 신의 왕 그렇지 나는 메이의 외도를 좋아하고 너는 누굴 좋아해 매니파키아오 그렇지 장기야 장기 장기 너는 어떤 장기를 갖고 있지? 다리 다리 장기 장기 하트 비트 가슴 뜨거운 심장 그렇지 근데 너 직업이 뭐야 너 뭐야 복사의 심장 그렇지 자 내가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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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육볶음 자 이것 하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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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영이 형 죽여서 수영이 형이 못 타고 다녀 죽어서 못 나와서 위험해 어? 어? 뭐라고? 도완아 나 봐봐 이동수단이야 이동수단 이동수단 내 돈을 투자해 어? 자전거 말고 자동차 말고 못 타고 다녀 헬멧을 써야 돼 헬멧 헬멧을 써야 돼 마이크 오토바이 그랬지 끝났어요? 몇 개 맞췄어요? 성공했어요 일곱 개 후 사하자 사 오 전매축 책이 뭐예요? 점심 메뉴 추천하는 책이다 잠깐만 타임 쓸 데 있는 거 많이 들어 있다며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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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법 사체로 빼앗긴 업무 이거 했는데 와 어떤 아웃이요? 미안해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어렵다 진짜 이거 필요해? 형 먹는 것만 먹잖아 맨날 잠깐만 잠깐만 그래 전매축 책 빼잖아 우린 먹는 것만 먹으니까 그럼 그럼 이제 저희에게 기회는 몇 번이 있어요? 4번? 얻을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내가 해볼게 불법 사체로 빼앗긴 엄마의 가게를 찾기 위해 사채꾼들과 맞선 젊은이들 젊은이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 의 세계 에 뛰어들다 자기도 모르게 거대한 세력에 휘말리는 건우 어 왜죠? 윙크 했는데? 아 진짜 미안해 너무 어려운데? 아니야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 아직 두 번이 남았어 또 빼야돼? 또 빼야돼요? 어 빼 빼 무선 선풍기는 핸디형이에요 괜찮아 화이팅 불법 사채 네 아 네 아 진짜 아니 두 번 남았잖아 어려워 어려운 거 같아 뭐라 할 게 아니야 너무 어려운데? 두 번 남았잖아 캐주얼 토트백 필요 있어? 없지 하 하 하 하 하 불법 사 채로 빼앗긴 엄마 의 가게를 찾 이 위에 사채끈들 과 맞선 젊은이들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에 세계에 뛰어들라 자기도 모르게 거대한 세력에 휘말리는 권우 권우 복싱 선수로 권우와 인연을 맺었지만 권우와 인연을 맺었지만 권우와 인연을 맺었지만 결국 함께 일하게 된 우진 권우 악랄 한 사채업자 명기를 처단하기 위한 권우와 우진의 케미와 거친 액션 많은 기대 부탁해요 됐어 됐어 어 샤 샤 샤땡 신발 샤넬 그 샤? 오 진짜? 뭐 모르지 열게요 8번 골드바? 골드바? 와 새로나온 아이스크림 박성훈 선배님 이러고 튀어나왔어 골드바 바밤바 골드바 야 그래도 우리 원하는 건 어떻습니까? 나이키 운동화랑 선풍기는 골드바가 근데 속이 좀 비었는데 맞아? 하나도 안 먹어 야 심지어 골드바의 삭제 진짜 뭐지? 야 어 잠깐만 뭐야? 아 진짜 바본가? 왜? 와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자 봐봐요 골드바 한 30포인트로 썼죠? 그리고 6포인트 여기 4포인트 같아요 모험의 저금통 골드바 모험의 저금통 모형의 저금통 모형의 저금통 골드바 모형의 저금통 아니 여기서 좋은 거 가져간 사람 있다며 하아 하아 진짜 감동이야? 가질래? 이게 좀 더 좋을 거 같지 왜? 그게 더 멋있어 진짜? 아 근데 이거 약간 제 스타일이긴 해요 샤넬이 아니라 어 샤크야 270부터 290까지 신을 수 있는 엄청 프리한 신발 네 형이랑 지금 사냥개들 팀에서 이렇게 냇돈내산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원하는 선물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정말 열심히 한 거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재밌고 케미 좋은 저희 모습 사냥개들을 통해서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CU ON 넷플릭스